자기가 보내기 싫어 인사만 몇 번째야 별로 한 번도 없이 시간 참 잘 가지 자기가 먼저 들어가 눈 뒷모습 좀 챙겨서 갈게 변해는 외롭지 않게 자고 자고 아쉽고 아쉬워 금방 볼 건데 매번 섭섭 그리워져 방금 보고서도 다들 초라도 더 더 널 보고 싶어 그렇잖아 넌 몰랐니 너만이지 너만 아는 바보야 더 초라도 더 더 널 느끼고 싶어 함께일 때도 혼자일 때도 온통 난 네 생각뿐이야 내 꿈과 그날과 내 꿈과 꿈속에서 만나 올해 은 한글자막 by 한효정